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900년 전 백제 역사 문화가 백제 왕도 공주와 부여에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백제문화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주 충청은 오늘에서는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공주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소개해드렸던 무령왕 장례 행렬을 재현한 무령왕의 길 뒷이야기와 함께 백제 역사와 무령왕의 업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남성분부터. 안녕하세요. 이번에 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무령왕의 길 연출을 맡은 연출가 윤민훈입니다. 현재 대전에서 극단을 이끄고 있고요. 전국을 무대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콘텐츠들을 연출하고 있는 연출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연출가 분, 윤민훈 연출가님 자리해 주셨고요. 옆에 자리해 주신 분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과 올해 백제문화제 무령왕의 길 자문 역할을 한 공주대학교 연구교수 박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무령왕의 길, 지난해 무령왕 서거 1500주년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백제문화제에서 선을 보였고요. 올해가 두 번째가 됩니다. 윤민훈 연출가님, 무령왕의 길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용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무령왕의 길은 무령왕의 장례 행렬과 그리고 성황의 즉위식을 무령왕의 출토 유물과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되어진 퍼포먼스입니다.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화려한 가물을 시작으로 무령왕의 장례 행렬, 그리고 백제 군신들의 조문, 그리고 성황의 즉위식, 그리고 상의 안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애 순으로 구성되어진 퍼포먼스 공연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 퍼포먼스가 바로 무령왕의 길입니다. 백제의 주문기를 이끌었던 무령왕의 마지막 가시는 길, 그리고 성황의 즉위식까지 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이 되는 건데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15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서 마치 내가 백제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 무령왕의 길을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장에서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현장에 관람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도 연출로 참여했고 올해로 두 번째 연출을 맡게 된 건데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우선 행렬에 대한 길이는 조금 축소가 됐고요. 반대적으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들이 많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어린이 나이부터 어른,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나이 불만하고 많은 부분이 참여해 주셔서 다행히 잘 형사가 됐고요. 그리고 연결을 포함한 모든 공연이라는 게 결국은 봐주시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한 저희 공연을 많은 관객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연출자로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행복이었고 그때 느꼈던 감동과 여운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었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요. 박철훈 교수님께서는 무령왕의 길 이 행사에 자문을 맡으셨어요. 현장에서도 행사를 지켜보셨죠? 어떠셨나요? 네, 공주가 백제 왕도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백제문화재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 만한 요소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치시킬 만한 요소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무령왕의 길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됩니다. 무령왕 서거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데 무령왕을 기르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백제하면 무령왕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무령왕이 백제를 상징하는 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무령왕의 발굴도 크게 있겠지만 무령왕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은데요. 마치 현재의 드라마 속 주인공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혹은 동생과의 권력 다툼이라든지 혹은 위기에 빠진 백제를 다시 한번 일으킨 군주가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의 전체적인 삶이 뭐랄까요?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면이 좀 있는데요. 무령왕의 아버지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외로 파견됐고요. 무령왕은 어머니 쪽 세력 기반인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편모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백제로 다시 기국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아쉽게도 왕의 자리는 무령왕의 동생이자 적장자였던 이복 동생인 동성왕이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이후에 무령왕이 왕이 자리에 나중에 동성왕이 시해를 당한 후에 즉위하게 되는데 즉위해서는 무령왕이 나라 안팎으로 많이 백제를 잘 보살핍니다. 내부적으로는 재방을 쌓아서 농업 기반을 확보를 하고요. 또 그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구유를 통해서 백성들의 먹을 것을 확보해 주기도 하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나중에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다시 한 번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국제적으로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백제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즉위를 해서 갱위강국, 다시 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백성들 잘 살게 백제중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 바로 무령왕인데요. 연출관님, 무령왕의 길이 무려 1500년 전에 있었던 장례식을 재현한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바탕을 했다고 하지만 재현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역사 드라마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역사 관련된 공연들이 자칫 잘못하면 역사 왜곡이다 아니면 허구다 비판을 받기 참 마련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최대한 조심하려고 최대한 사실에 근거를 하고 그리고 출토된 유물들을 반영해서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박주름 교수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백제시대 상장례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 자문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 역시나 많으셨겠어요. 어떠셨나요? 제가 백제왕실 상장례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요. 전공이셨군요. 연구 과정 중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장례라고 하면 굉장히 슬프고 엄숙한 느낌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고대에서의 장례는 국가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왕실의 위험을 드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엔 사료가 많지 않아서 백제와 상제가 같았다라고 하는 고구려의 기록을 보면 장례 행렬 시에 악기를 연주하고 그다음에 춤을 추기도 하고요. 장례 행렬인데 춤을 추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도 외에 조문사신단을 보내는데 이곳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80명을 보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장례 행렬을 이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대에서의 장례 행렬은 마냥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선대 왕에 대한 업적을 기리면서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담은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무령왕의 길 행사에서 교수님이 특별히 그 중에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백제스러운 느낌을 많이 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무령왕의 죽음 이후에 장례 행렬 끝나고 바로 즉이식을 했다면 올해는 역사고증을 통해서 무령왕의 죽음 이후에 일종의 간이 즉이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문 절차와 여러 장례 절차를 거친 후에 성대한 즉이식을 거치면서 새롭게 좀 더 세분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무령왕의 관 같은 경우에도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당시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고구려 자료 등을 통해서 좀 백제스러운 관의 느낌을 찾으려고 했고 이제 세기나 문양 같은 경우에도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백제만의 느낌으로 좀 재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1500년 전 백제를 만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소품 하나부터 모든 과정마다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숨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무령왕의 길 연출가님께서는 이번 무령왕의 길 이 행사에서 연출가로서 가장 공을 들였던 순서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공을 들였던 순서가 첫 번째로는 대규묘 장례 행렬에 가장 큰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규모의 장례 행렬 특히 올해는 옆에 계신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서 장례 행렬 전에 악기를 쫓는 방상시 날의 의식을 조금 더 부각시켰고요. 방상시라는 게 탈을 쓰고 귀신을 쫓는 사람으로 주로 연말에 악기를 쫓는 국가의식과 장례식에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축제 때도 행렬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특히 작년에 비해서 상여나 이런 것들도 두 배가량 더 크게 제작을 하였고 깃발이 됐던 의상이 됐던 소품들도 조금 더 고증에 맞게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담으셨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에 특히나 노력을 담으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조문을 하는 무령왕의 가족 그리고 사신들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조문 행렬이 나오는 거죠? 네, 아니요. 조문하는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무령왕의 가족이다 보니까 그 장례 때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조문하는 모습? 네, 맞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배우들과 그리고 저희 작가분들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을 대사를 만들고 연기라는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연기적이게 많이 들어갔겠네요. 장례 행렬 영상 보니까 특히 대규모의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질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이 있을 게 가능했던 거겠죠? 네,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공주시에서 공주시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공연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석으로도 백제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역사에 많으셔서 즉흥으로도 참여해 주신 분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저희 연출 스탭집만은 한 8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공주시민, 그리고 공연자분들이 한 150분 정도 돼서 총 한 230분 정도가 이번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참여를 해 주셨군요. 연출가님, 또 자문을 맡으신 교수님을 비롯해서 퍼포먼스에 참가한 연기자들, 무대, 소품, 춤, 음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 열정이 있었기에 무령왕의 길 행사가 큰 호응 속에서 무사히 막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무령왕의 길 행사는 끝이 났지만 백제의 역사, 또 문화를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면 공주 무령왕릉을 직접 찾아가 보셔도 물론 좋을 겁니다. 교수님, 무령왕릉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곳인가요? 역사 유적에 대해서 중요도에 대해 순위를 매기긴 쉽지 않지만 제 마음속의 1순위는 무령왕릉입니다. 백제 고분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다 도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공주 지역에서 도굴꾼이자 역사학자였던 가루베지오는 이 무령왕릉에 대해서 고분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무령왕릉은 1971년 배수로 공사 중에 발견이 됐고요. 조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석수를 포함한 수천 점의 유물 그리고 지석의 백제 사마왕이라고 하는 명문이 적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곳이 무령왕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발굴 당시에 화면도 저희가 잠깐 봤는데 삼국시대 왕들의 무덤 중에서 주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무덤은 이 무령왕릉이 유일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대중에게 사실 익숙한 한국 고대 왕은 광개토왕이라든지 선덕여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삼국을 통틀어서 피장자가 가장 명확하게 밝혀진 왕은 무령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령왕릉과 그 안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백제라는 나라에 대한 기술력과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무령왕릉이 발굴된 덕분에 백제 역사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됐고 또 무령왕의 길, 이 행사의 재현도 역시 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백제 역사 그리고 무령왕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무령왕릉이 출토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일대 조사를 통해서 한성 시기부터 이어져온 무덤 양식이라든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전돌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의뢰 유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생활 문화사 쪽 관련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를 좀 확대해서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와 접목해서 같이 더 백제라는 나라에 대해서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 오늘 두 분과 함께 지난 백제문화재 기간에 열렸던 무령왕의 길을 다시 따라가 보는 동시에 무령왕의 업적도 되새겨 봤는데요. 윤민훈 연출관님부터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두 번째 연출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거가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문화 강국이었던 백제 역사에 대해서 다 지금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의 우리의 관심이 역사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일상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밟아오신 걸음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철훈 교수님도 전하고 싶은 말씀 들어 들어보겠습니다. 무령왕의 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실제로 공주로 오시면 무령왕릉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에 대해서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로 한번 놀러오셔서 무령왕릉도 보시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무령왕 장례 행렬이 우리 곁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두 분과 오늘 뒷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난세를 극복하고 화려한 백제문화를 꽃피웠던 무령왕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충청은 오늘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이번 가을 공주에서 백제의 정신과 품격 있는 문화를 마음껏 또 즐겨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하루하루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